한국국토정보공사 처음 먹어봤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광고를 도착했습니다. 광고를 도착했습니다. 장면드로 도착했습니다. 그 중간에 반 괜찮은거 같은데? 잘 안놔적. 대박 베트 저브가 이렇게 있다니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테스트도 깔맞춤이다. 대박. 아침이 밝았습니다. 부부가 많았었네요, 어젠 안 보았는데. 잠을 너무 못 자서 잠을 한바탕 자고, 지금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오래될지도 없는데, 오늘 좀 티티 같은 데도 나가보고 구석구석 가보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타벅스가 되게 예쁜 데가 있어서 커피를 한 잔 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역시 아시아라서 고추들도 예쁜 게 엄청 많아요. 너무 예쁘다. 대박. 우와 스타벅스 진짜 예뻐요. 여기 스타벅! 스타벅 옆에 가든이 있어요. 대박. 스타벅스 진짜 예뻐요. 이거 한국에도 팔까요? 스타벅스 진짜 예쁘죠. 스타벅스 진짜 맛있다. 스타벅스 진짜 예쁘다. 스타벅스 진짜 맛있다. 와 대박 너무 귀여워 완전 잘 찾아왔다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차를 줍니다 치즈가 추천해줘서 왔는데 굉장히 펭시하네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접하는 이곳은 도와드 어젯시다가 저는 중국 디저트 입니다 밖에 수족권이 있어요 흥끼하게 흥끼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안 먹을 거 같은데? 좋아요 더 이쁘네요 여기 동에 가서 약간 여기 예쁘게 돼있어서 강정우 왔을 때 여기 오면 되게 편인 것 같아요 먹을 때도 많고 너무 예뻐요 날씨가 너무 좋아 의사 막 이런 게 나와요 어디 가요? 여기 사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쩝쩝쩝해가지고 대박 물건 물건 물건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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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여기 오 에시아 에피에도 랩땅 에피소드 에피소드 ikal 제사 옛날 스타일의 영화관입니다. 영화를 실제로 틀어놨어요. 그래서 지금들이 찍고 있습니다. 저 광과 보면서 커피 마시는 데도 있어요. 그리고 저 광과 보면서 커피 마시는 데이터가 있어요. 그리고 저 광과 보면서 커피 마시는 데이터가 있어요. 지금 시작하는 중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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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엄청 귀여운 스킨샷도 있어요 여기는 뭔가 약간 한국의 가로수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안에는 모더나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건물은 낡았는데 안에는 다 새 거인 느낌? 여기는 로컬 샵이라고 하는데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요? 여기가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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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니 자기가 깨 응 개구리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치킨 맛이 난다고 들었는데 진짜 치킨 맛이 나요 생긴 것도 약간 닭다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먹기만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먹기만 한 것 같아요 먹기 좋은 하루 종일 먹기 좋은 Azerbai 거짓말이 감사합니다 Story 중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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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주